청라국제도시 인근, 넘치는 수요와 편리한 건축 설계 환경, 훌륭한 접근성까지 모두 갖춘 부지를 소개합니다. 일명 대박 근린생활시설부지, 지금 바로 만나뵐게요. 무려 7만여 세대가 입주한 청라국제도시에서 서쪽으로 불과 5분여 거리에 위치한 이곳, 아래로는 2016년 완공될 로봇 테마파크를 접하고 있는 그야말로 수요 보장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 녹지상태 잡종지로 지목변경 과정 없이 토목과 건축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에요. 대지면적은 2842.6제곱미터, 구평양으로는 860평으로 건폐율 20%의 건축이 가능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지적인 면과 수요적인 면을 볼 때 가든식당이나 카페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실 만한 토지입니다. 본 토지는 대형 생태공원과 바로 인접하고 있어 가족 단위로 놀러오는 여행객이 무척 많아요. 게다가 도구 3분 거리에는 청라 최고의 요양시설이 있어 유동인구 역시 많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식당이나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 여행객과 유동인구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아니 여러분, 수요인구는 넘치는데 공급시설이 부족하다면 이게 정말 대박짜리 아닌가요? 도로와도 접해 있어서 진출입도 좋습니다. 인천 중심지와 서울에서도 3시 여분 거리에 접근성 좋은 곳이에요. 앞으로 제2서울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면 청라국제도시의 호재와 맞물려 더욱 눈부신 발전을 꾸십니다. 청라국제도시의 상승호재와 지목변경 없는 편리한 건축환경, 훌륭한 접근성까지 모자라 넘치는 수요까지 보장된 대박 긍생시설 부직! 여러분 어떠셨나요? 매매가 17억에 만나실 수 있고요. 이 물건 놓치고 싶지 않은 발 빠르신 분들만이 이런 찬스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2128-3838, 코드번호 784번으로 전화주시면 만나보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전화 2129-388, 코드번호 793번으로 전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